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된 자를 주셨으니 그는 그를 믿는 자마다 별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하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왜 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별명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하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된 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사랑하셔서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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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